후추 라면 하나 더 먹을 수 있어? 근데 그 불만한 거 못 먹을 걸. 대체 It's so cold. It's not hot. It's so sweet. 그러면 일단 한 갠만 더 대해볼까? 오늘의 먹방은? 요즘 핫한 불만한 먹방 야야 위장량 먹고 시작할래? 그걸 왜 먹는데? 남자 아이가 대상 남자랑 그런 거 안 먹는다 나 잠시 나갔다 볼게 니 왜 나가.. 야 사나이여서 안 먹는다며 소리해 아 진짜 안 먹어 응? 니 이 맛 모르나 원래 아 진짜 김신토 할 것 같은데? 불만한 스프 The Spiceest Ramen in the World 일단은 이거 한번 먹어볼게요 아무도 안 궁금해 그거 별로 궁금하지 않아요 라면이 딱 꼭 있을 라면이지 바삭한 맛이 덜해요 오오 전혀 안 궁금해 했어요 오 시댁 베트남 고추 그거 같은데? 아 그냥 아무 냄새도 안 나요 저한테는 오 쭈가운데 그냥 오 시댁 이거 개빨간데 졸였다 졸였다 아 진짜 아 진짜 아 진짜 아 진짜 아 진짜 근데 불마왕 이런 거 솔직히 여러분들 먹어봤음? 약간 불마왕은 유튜버 라면 아니야? 유튜버 그냥 챌린지를 위해서 만들어 준 거 아니야? 이 정도면은 야 양현식 너무 무섭다 근데 그냥 사나이가 먼저 시작해라 오늘의 먹방은요 불마왕 라면이에요 수프냄새라는데? 혼수프 이런 냄새 안 나니까 연치기 바로 보여드릴게요 얼굴이 제일 올라와 어머 이거 야 얼굴이 되게 빨개지는데? 괜찮아? 뭘 뭐하는데? 그럼 국물 줄게 사나이야 노 국물 왜 참아라 나는 국물부터 시작할게 매운 거 먹기 싫은데 유튜버라서 한 주에 이슈들은 다 먹어야 되고 지랄하지마 야 보내줘다 불마왕 남은 거 다 싸서 보내줘다 이게 국물이 혀에 닿지 말고 목구멍으로 바로 쳐먹어 그냥 그러면 괜찮은 내가 솔직하게 말할게 안 매운 건 아니야 막 진짜 매워가지고 못 먹을 정도고 원칩 챌린지 그 정도는 아니다 원칩 챌린지가 여기 있다 그럼 요 정도? 들어갔을 때 처음에 개 맛있어 근데 목구멍 넘어갈 때 개 따끔따끔 거린다니까 먹어볼게 트윙 유 유 유 유 유 유 유 유 유 아이씨 치대 아 돔아이가 와 야학수술을 했나 에베 와 너무 이상하네 땀이 나네 땀이 나네 미 면치기 한번 해볼게여 물 좀 마셔만 해드세요. 아 개소리 하고 있다 진짜. 이 정도로 안 매워요 진짜. 누가 범행을 진짜 이 정도로 매운줄 알겠다. 우리 이제 아이스크림 먹을까? 사실 구라였고. 구라는 아니고 진짜. 사실 구라였고. 빨리 갖고 온나. 빨리 갖고 온나. 여러분 더 이상 이런 라면 개발도 많았으면 좋겠어요. 그만 먹어라. 그냥 먹으면. 먹었어 이거. 나 녹는다. 그니까. 아 추워. 장난치나. 그니까 추울 건데. 진짜. 아 근데 솔직히 말해서 이거는. 그냥 아프다. 아 근데 이 정도는 아니다. 네 얼굴 빨개졌잖아. 저게 먹을만 하거든요. 뒤늦게 그 아픔이 쫙 올라와요. 떡볶이 너무 아파요. 내일 한 시간. 지으러 하지마. 안녕. dammit. 안녕. ва SW Moh 아픈 안녕. Martin pracy